안녕하세요.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JW생명과학입니다. 코드 번호가 23408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6일 하요일 오전 9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JW생명과학은요. 제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JW생명과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 JW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JW생명과학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JW홀딩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기초수액을 생산하고 있는데요. 기초수액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유럽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. 올해는 유럽 플러스 어디까지 가냐 중국까지 들어간다.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. 충분히 올해도 괜찮다. 이 회사는 기초수액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.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파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JW 생명과학 밑에는요. 이번에 사업 개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JW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 먼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0년도 12월 18일 날 기사를 보시면은요. JW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 JW케미타운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이 JW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이 유럽에 이어가지고 중국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거래량이 조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. 오늘 9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10만조 이상 실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한 호재다라고 보여집니다.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진다.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김재혁 전문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 정도까지 보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종목이 바닥을 워낙 잘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 2만6천원을 넘어서 3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만하지 않겠느냐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더군다나 이 JW 생명과학은 유동주식수가 굉장히 적다. 품절주에 거의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런 종목은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량만 들어와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. 유동주식수가 880만조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더라. 따라서 이 거래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기 자리를 넘어갈 수 있다. 이 자리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. 그런데 올해 이 자리를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. 바닥을 상당히 잘 다지면서 올라왔고 이 다진 바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. 하시기 전에 앞서서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종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9시가 되면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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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